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어지는 소개로는 이러한 고려대학교의 현재 노력과 함께 고려대학교가 글로벌 사회에서 ESG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학으로 우뚝 소개해서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미스케의 김정태 대표께서 같이 강연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ESG 실천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잠시 나눌 김정태라고 합니다. 저도 90년대 중후반 고려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또 현재 ESG 관련된 투자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적 자본이 학교에서부터 어떻게 준비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바꾸고 또 거버넌스를 바꾸더라도 기업을 바꿀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뀌지 않는다면 ESG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UN에서 국제기구에서 첫 번째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환경적인 문제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서부터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재무적 영역이라고 불리는 ESG가 저에게는 주된 영역이었고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투자와 또 경영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회 문제 환경 위기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혁신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업들에게 컨설팅, 액셀러레이팅 또 임팩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ESG 경영체계를 비코비라고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진행하는 임팩트 투자를 통해서 현재 70개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들에게 ESG 렌즈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ESG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유명한 두 도시 이야기에서 나오는 저 이야기에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 희망의 봄과 절망의 겨울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진보가 일어날수록 또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수록 만들어지게 되는 또 다른 계절과 그늘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반적인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사회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인재들은 ESG의 렌즈로 두 도시를 모두 볼 수 있는 따뜻한 공감의 인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900년 그리고 1913년에 뉴욕의 한 거리를 찍은 사진을 잠깐 비교해 드리는데요. 1900년대에는 단 한 대의 내연기관이 있고 나머지는 다 마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4년이 지난 저 거리를 보시면 단 한 대의 관광마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내연기관이 됐죠. 저런 식으로 기업과 사회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의 원함과 의지와 상관없이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변화 속에서 ESG는 기업에게 그동안 존재했지만 많은 관심을 갖기 어려웠던 기업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있고요. 그 존재 목적을 실현하는 존재 방식이 비재무적인 영역에서도 부정적인 부분들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강화시키면서 이익의 창출과 기업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방향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존재 성과라고 하는 재무적 이익 외에도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기여가 이뤄지고 있겠죠. 이런 흐름들을 우리 인재들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최근 SK 같은 그룹들은 그런 인사평가 KPI의 비재무적 영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최대 50%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재들이 일을 하게 되는 기업 환경에서 ESG의 관점을 탑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대학교가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가 변화의 속도에서 가장 늦게 변하는 곳이 바로 흥미롭게도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기관이 ESG에 대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ESG가 어떤 현재 흐름이 됐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고등교육기관인 ESG에 대한 관련 과목들을 수용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경영과 경제를 넘어서 이공계, 자연계, 입문사에 모두 연결될 수 있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파생된 교과목들, 비교과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 진행됐던 알바몬이라고 하는 유명 플랫폼에서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대학생 2명 중 1명은 ESG 경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의 제품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가치소비의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이런 대학생들, 이런 청년들이 소비자이자 또 인재로서 유입이 되는 기업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고려대학교에서 국내 대학 최초로 ESG 아카데미를 시작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봤던 많은 분들이 흥미로운 글들을 적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린 한 분은 현재 고려대의 학생은 아니지만 고려대의 석사를 생각하고 있었던 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고려대에서 ESG 관련된 전폭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운동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가 고려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학교가 더 뛰어난 핵심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ESG 실천 방향에 대해서 VIP 전략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는데요. V는 Vote Everyday, I는 Invest in Tomorrow, P는 Player SG 파트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운동 중의 하나가 Vote Everyday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가 소비하고 선택하는 소비재,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하나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저는 재학생들이 또 대학생들이 먹고 마시고 선택하는 굉장히 많은 소비생활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ESG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들은 퇴출할 수 있는 일종의 투표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려대학교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재학생들이 일상에서의 선택에서 ESG를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커리큘럽은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을 컨테스트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례를 확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고려대학교는 ESG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정치적으로 투표하는 것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소비라는 행동을 통해서 투표할 수 있다는 관점들을 저는 고려대학교 현재 한 3만 명 정도의 재학생들이 다 내재화하고 또 졸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변화의 운동력들은 굉장히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Invest in Future라는 관점에서 I인데요. 현재 모든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주식 투자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주식 투자 또 그 가운데서도 비상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 ESG를 고려한 투자를 직접 경험해보고 또 그런 관점에서 다른 분들은 놓쳤던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학생들이 처음부터 훈련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향후 졸업한 이후에 어떤 업무를 하던지 간에 ESG의 관점을 적용한 의사결정의 품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은 하버드대학교라든지 다양한 대학교가 운영하는 자산들을 대거 ESG 관점에서 돌리고 있는데요. 향후 고려대학교도 또 대학교도 운영하고 있는 펀드, 기금들을 ESG 관점에서 투자를 통해서 결국에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일을 하게 되는 그 기업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또 남녀 그런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게 더 투자를 하면 할수록 결국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플레이어 ESG 파트인데요. 결국 졸업생들이 어떤 기업을 선택하고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기업은 또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직장에 들어갈 때 ESG 관점에서의 순위를 고려대학교가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내 최초로 진행했던 ESG 아카데미 같은 과정을 통해서 먼저 ESG가 나의 전공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하게 공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핵심 역량이라고 모든 조사기관과 대학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ESG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컨설팅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경험하다 보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충분하게 ESG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VIP 전략을 간단하게 공유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렌즈를 배워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현재 세대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수준의 사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있을 거고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할 텐데요. 저기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에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잡한 문제에는 단순하고 깔끔하며 잘못된 해결책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예시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산불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삼린청에서는 산불 대응 공식 정책을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모든 산불은 일어나자마자 최초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오전 10시 무조건적으로 진화해야 된다라는 공식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지침에 충실했던 전국 지역의 소방청들이 노력을 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산불로 인한 전소 면적이 1930년대 3천만 에이커에서 1960년대 200만 에이커로 급격하게 감소됐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산불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초대형 산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자연 발화나 다양한 산불을 통해서 국지적으로 제거됐어야 될 연소 물질들이 너무나 빠른 산불의 대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불소시계처럼 축적됐기 때문에 한 번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급격하게 커지는 대형 산불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흥미로운 연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데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것 이 하나만을 추구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외부 효과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에 있는 인재들이 ESG라는 관점을 통해서 앞으로 맞닥뜨릴 다양한 복잡한 이슈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업스트림에서 말하고 있는 저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병원은 피해자를 열심히 치료하고 지원단체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검사에게 넘기고 각자의 역할만은 열심히 했을 때 진짜 우리가 원했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ESG라는 폭넓은 관점을 갖춘 전문성 있는 인재들은 우리 사회와 환경에서 그동안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놓쳤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탁월한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김강규 시인의 생각의 사이라는 것이 저는 ESG와 관련된 정말 탁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오로지 시만을 생각하고 경제인은 오로지 경제만을 생각하고 법관은 오로지 법만을 생각하고 농민은 오로지 농사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 사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시와 정치의 사이, 정치와 경제의 사이, 또 마지막 관청과 학문의 사이에는 휴지와 권력과 돈과 억압과 통계가 남을 뿐이다라는 이 시를 통해서 저는 왜 비재무적이라고 여겨지는 ESG가 모든 전공과 모든 전문인들에게 꼭 필요한 렌즈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고려대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이 이러한 렌즈를 모든 인재들이 장착하고 또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멋지게 변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간단하게 고려대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ESG에 관련된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김정대 대표님께서 고려대학교가 ESG에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되는가를 VIP라는 ESG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고려대학교는 교육 분야에서 그리고 연구 분야에서 사회 공헌 분야에서 ESG를 추구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과 지원 체계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갖춘과 동시에 이런 비전을 기반으로 해서 VIP 전략과 같은 이런 비전을 기반으로 해서 고려대학교가 보다 ESG와 SDGS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창의 융합형 문제 해결형 미래 인재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강연에 이어서 몇 가지 오늘 참석해 주신 두 분의 연사께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11월 3일부터 9일 약 5일간에 걸쳐서 10회차에 고려대학교 ESG 아카데미 일기를 진행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깨닫게 된 어떤 흥미로운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 5일에 걸쳐서 대략 한 80명 정도의 고려대 재학생, 학부생, 또 석사분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과정 중에 의도적으로 저희가 책 3권을 선택을 하고 또 학생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다양하게 토론을 진행했었는데요. 의도적으로 전공을 좀 많이 섞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0명이 3개의 질문으로 240개 정도의 코멘트를 달고 온라인으로 올려진 240개의 코멘트를 보면서 소그룹별로 토론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ESG는 어떤 특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런 관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만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ESG에 대한 담론들의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석사 또 박사 과정 분들이 ESG라는 부분들을 환경이나 또 사회학적 관점에서 논문의 주제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ESG가 더욱더 주류화가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신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욱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ESG 하면 기업의 의대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걸 가치의 문제로 봐서 우리 사회 국가의 운영 전략으로까지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래 기본적으로 ESG의 탄생 배경은 지속가능성을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쯤 고민할 것은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라든가 그다음에 개인 구직자의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가 고민하는 문제를 떠나서 먼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했을 때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많은 취업생들, 또 기업이 역할 분단을 하고 있는 1차, 2차 협력업체들 또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이 하고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의 결과 자체가 하나의 사회가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관련된 산업에 관련된 규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정부와 관련된 입법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만큼이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새로운 변화의 첫 번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사실 이 포럼이 고려대학교를 후원하시는 분들과 고려대학교 교우들, 고대 가족을 위한 포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려대학교 대학 차원에서 학생과 교수와 연구원들과 직원들 차원에서의 ESG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소개가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교우들이 ESG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간단하게 두 분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서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트리니티 ESG 아카데미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교우 기업이시라면 참여해 보시고 또한 이런 ESG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구체적인 변화들, 액션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산학협력의 관점에서 ESG 장학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아젠다들을 한번 공유해 주시고 그런 아젠다들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학생이나 전공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서 또 그 내용들이 다시 기업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고려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ESG 관심 있는 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 또 대기업에서는 실제로 ESG를 할 때 많은 인력의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라든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또 고려대학교와 함께 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엽 교수님. 네, 교우님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고려대학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크실 텐데요. 교우 관점에서 보셨을 때 재학생들 또 교직원들 사실 교수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크가지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하고 그 다음에 강의 같은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각종 서비스가 있을 텐데요. 교우 입장에서는 교수님들이 하고 계신 영향에 대한 관심과 특히 재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듣고 있고 어떤 인재로 양성되는 걸 한번 보시면서 필드에서 느끼시는 어떤 중요한 점들을 학교라든가 교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좀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좀 제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이 좀 늦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교우 관점에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제시를 통해서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이 관심이 영역이 좀 바뀌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 전문가 분들과 함께 ESG가 무엇이며 또 고려대학교가 ESG에 관련해서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앞으로 ESG와 관련해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발표와 함께 간단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포럼 영상이 고대 가족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습득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포럼 주제인 인문과 의학 분화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고대 가족 여러분들과 후원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